아, 여기 왕만두 진짜 맛있죠. 아시는 곳이. 사거리, 사거리. 남대문 사거리. 만두나려는 거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뭘 안 드세요. 일체 뭘 안 드세요. 먹어가면서 하지. 저기를 스킵을 한다고? 아, 꽃이죠? 아유, 셀럽다. 아유, 셀럽다. 아유, 셀럽다. 아유, 셀럽다. 채널 잠깐 돌아갔다. 세훈 씨, 오늘 개그우먼 내한테 원한이 있어. 아유, 셀럽다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삶의 향이 느껴진 거야. 스쳐지나, 스쳐지나. 안녕하세요. 와, 여기에요? 어머. 이런 게 있어? 야, 여기 와. 동굴솝이네, 동굴솝. 신곡 콘셉트는 빵이에요. 먹는 빵. 빵으로 찾아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음식 모형 맛집이에요. 식당 앞에 있는 그런 종류가 보다. 영업 비밀인데 음식 모형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. 그중에서 직접 제작도 해 주시고 부족한 건 더 공장을 통해서 구해다 주시는 곳이 있어서 제가 새로 뚫었어요. 그럼 여태까지 음식물 관련 소품은 다 여기서 구입하셨나 보네. 이 정도 어떻게 찾으시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여태까지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, 소고기다. 진짜 똑같아. 정말 좋은 거 같아요. 너무 막는 거 봐. 아침입니다.